슈퍼마리오 갤럭시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네 어 라이노와 함께하는 슈퍼마리오 갤럭시 위 네 아 슈퍼마리오 갤럭시 갤럭시 어드벤처인가 네 아무튼 네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 가야되는데요 테라스 어떻게 가나요 테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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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래 테라스 간다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가냐고 어디로 가면 돼 어디로 가면 되니 별이 보이는 여기겠죠 이 문이겠죠 짜잔 어서오세요 이곳을 우리가 도미라고 부르는 장소 여러 갤럭시를 보여주는 눈을 대신해주는 장소입니다 갤럭시로 가는 길은 이 아이가 안내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변신하면 별로 별 스타 중개소를 조준하고 A를 눌러주세요 요우 뭐야 이게 어 네 아 자 어떻게 자 잠깐만요 화면을 향하게 으악 으악 힘들다 어 이곳에서 보이는 별은 이동에서 보이는 갤럭시입니다 별에 적혀있는 숫자는 천문대와의 거리 그 별에 가길 필요한 힘을 나타냅니다 파워스타를 되찾을 힘을 모으면 더 먼 곳에 있는 별에 갈 수 있습니다 에그 플래닛 갤럭시 에그 플래닛 갤럭시 달걀별의 디노뻑금 에그 플래닛 갤럭시 달걀별의 디노뻑금 흠 그렇습니다 오오 웰컴 투 더 갤럭시 간다 하하하하 나약하구나 이 적들은 나약해요 간다 이 갤럭시에는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갑니다 다리가 없군 그렇다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일였다 좋습니다 예휘 말 좀 걸어보죠 갤럭시에 떨어진 인스타고시는 포인털이 닿기만 해도 보입니다 10개면 1억도 되니까 손해볼 거 없어요 50개 화면을 향해서 마음껏 모으세요 이게 힘든데 이게 이게 자 잠잠 이게 어려운데 아우 에그 화면에 커서가 안생겨 아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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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후 와후 달려가면서 뭐죠 네 귀찮으니까 달바 와 아름답다 좋아 네 지금 제가 이거를 퍼서를 이거 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제가 저거 뭐지 저거를 좀 잘못해놨어요 그 저거 커서를 받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잘못하는 바람에 와 여기 떨어져 죽는다는 개념이 없구나 와후 좋아요 올라가자 이거로구나 니앞에 친구가 어서 빨리 간다 와 친구를 구해주겠습니다 일단 말좀 걸자 데미지를 입었다면 코인을 얻어서 해체력을 회복하면서 전진하세요 데미지 따위 입지 않아 내가 마리오를 몇 년 했는지 알아? 몇 년 안했어 하지만 데미지 따위는 입지 않지 나는 라이노니까 이뻤어요 아 아 아우 어려워요 아아 이거 못 깨겠는데 아 잠깐만 동전 동전이 필요해 동, 동전 동전 줘 동전 줘 아 잠깐만 동전 아 여기는 늪이라 느려지는구나 여기 들어가면 느려져 어 음 나 이제 알았다 아 색깔 다른 곳 있죠? 저긴 들어가면 느려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아참 여러분 민망하군요 못 깰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오의 엔딩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엔딩은 무리야 그러나 엔딩 전까지라면 어떻게든 달려볼 수가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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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아흐 오호 야후 야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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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4개 안돼 근데 어딨는지 위치를 모르겠어 위치가 보이질 않아서 좁뼈 아 여기 왜 못가냐 어 왜이래 아 아 아 잠깐만 아 이거 부술 수가 있구나 아 나 몰랐어요 아 부술 수가 있었어 아 마리오는 나약하다 아 부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부수는게 낫지 않나 아 아 부술 수가 있어 아 나 바보같이 도망만 다녔어요 부숴 안되잖아 아 부술 생각보다는 일단 먹으러 다닐 생각부터 자 안보여 안보여 없어요 마지막 하나가 어디있는거지 마지막 하나가 어디있는거지 어디있나 보이질 아 여깄구나 찾았다 자 자 이제 저기까지 노데미지로 가겠습니다 노데미지로 좋아요 갑니다 여기는 또 무엇인가 여기 친구도 없네요 와보지 마라 너에게 먹히지 않아 자 뭐지? 쑥쑥풀을 잡았다면 흔들어서 빙글빙글 이놈이 쑥쑥풀이로군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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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만만한 친구들이 아니였어 아우 떨어졌어요 야 블랙홀 야 어렵네요 아 저 빨간색을 때리면 부서지는거에요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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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너스를 얻었구요 오오오 오오오 좋아좋아좋아좋아 나쁘지 않아 여기로군 어 어 아닌데? 어 뭐지? 저 녀석은 어떤 녀석일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보니까 방금 본 그걸로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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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에 좋아요 잘 맞죠? 이걸로 때리는거야 이걸로 그죠? 맞죠? 으쌰 아니야 아 내가 맞으면 안되는거다 캬 요걸로 때리는 겁니다 좋아요 쑥쑥풀 갑니다 야후 야후 기억하세요 스핀한 다음에는 치코가 돌아올 때까지 스핀할 수 없어요 알았어 됐어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됐어요 좋구요 올라가서 아퍼 아퍼 이런 됐어 됐다고 넘어가는거야 가는거야 여기가 보스전인가 어어 무슨 알을 깼다 마리오가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덱을 건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기요 새록 회복좀 하고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저 이 동네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아닌데? 죄송해요 제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만 실수를 했나보네요 오우 오우 어어 아 죄송합니다 저기요 아니아니아니에요 아 잘못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구요 아 좀 오해 오해인데 오해하고 계시는데 아 제가 그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 아 아니요 저기 잠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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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오해하신다 아닌데 아 그런거 아닌데 아 그런거 아닌데 진짜 아닌데 아 아 정말 너무하네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아 너무하신다 아 너무하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잡힐 수 밖에 없잖아 이거 아하 너무하네요 평소에 존경하고 있었는데 이리와 아 여기서부터야? 아 그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가서 가서 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갑니다 일어나 일어나 아주머니 일어나셔 내 이름이 마리오라고 하는데 말이야 자 한대 맞고 얘기합시다 알았어 알았어 한대 더 때리고나서가 진짜에요 이땐 느려요 이땐 느리기 때문에 뒤를 충분히 잡아서 때릴 수 있구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입니다 딴딴딴딴 딴딴딴 별것도 아니로군 아직 아직도인가 딴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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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호 렛츠고 요호 됐어요 와 네 선의 속도가 안 좋네요 죽였습니다 먼지로 만들어버렸죠 이게 바로 라이 라이노 파워 마리오 파워입니다 하 근데 이런식으로 게임해도 되는걸까 빠빠바빠 빠빠밤 와 후 네 오 해냈어요 얻은거야 파워 갤럭시 에그 플래닛 갤럭시 달걀별의 디노뻑금의 스타를 찾았다 스타를 가져왔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거죠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안보여요 커서가 이게 커서가 보여야되는데 커서가 안보입니다 야야야 커서좀 커서좀 아 너무 가까워서 그러네요 근데 마이크 때문에 좀 제가 가까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갤럭시 여기저기에서 반짝이는 별똥별 보셨나요 그건 스타고술이라고 하는데 우리 치코들의 힘의 원촌이에요 어 별로 포인트에서 없거나 어 조진해서 B로 눌러쏘 수 있습니다 뭐죠 음 시험자면 저에게 스타고술을 쏴 보세요 음 음 너 너무 즐기는거 아니냐 야 얻어맞는걸 즐기면 안돼 음 훌륭하십니다 지금껏 수업료라고 생각하세요 예 제께 지금 위 컨트롤러가 모션플러스가 아니라서 더더욱 그러네요 좀 멀리 떨어져서 해야되는데 적에게 적에게 맞춰도 좋고 쫄쫄 굴면 치코에게 나눠주셔도 좋아요 스타고술은 분명 당신의 모험에 큰 모험이 될거에요 도움이 될거에요 네 오 어 왼쪽으로 이제 에그플래닛에서 한 번 더 해야되나요? 설마 이거 노가단가요? 아니겠죠? 에그플래닛 갤럭시 뉴 오 좋아요 에그플래닛 갤럭시 먹고에게 소원을 빌어 오호 야 진짜 재밌다 야 어떻게 이런걸 만들었지? 정말 대단한거 같아요 아까랑 똑같은거 같은데 와후 달려갑시다 얘가 아니네 아하 이 갤럭시안에 또 하나의 스테이지가 있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그저는 빠져먹고 알고 계시나에요, 스태그술은 아.. 기절했을 때 몸으로 적으시려 BUYS에요 간다간다간다 뭐야 이 앞에는 먹부 친구가 있어요 혹시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시겠어요 뭐야 어 뭐지 어 어렵네요 컨트롤이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좋아요 좋아 집중했어 나 집중했어 따단 원래 마리오는 죽어가면서 하는겁니다 요호 좋아요 다음으로 와 우주를 자유롭게 누비는 마리오라니 대충 먹고 뭐 들었나 아 별로야 안먹어 간다 와 와 야 이거 만든사람 천재에요 상 줘야되요 반짝반짝 저기저기 너 스타고술 없어 스타고술 먹고싶어 반짝반짝 스타고술 먹고싶어 백개 먹으면 되면신 백개가 없어 야 미안한데 내가 백개가 안돼 내가 백개를 주고싶다 백개 주고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기 싫은거야 아니야 근데 내가 백개가 없다 친구야 아 그래서 저친구가 먹보구나 알았다 이제 아 아 이거 스타고술 모아 모아야되네 아 이런거 자주 나오면 좀 두근두근 저친구 두근두근해하고 있어요 어떡해요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요 백개까지는 야 백개는 좀 많다 야 야 백개는 좀 과했다 한 75개만 먹자 살쪄 어 이 밤중에 이렇게 먹으면 살찐다구 어 학교에서 안 배웠어 밤에 먹으면 살찐다구 더 없나요? 없어 나 딴데 가야돼 큰일 났어 백개가 안돼 자 왔던데로 나 돌아갈래 잠깐잠간 가자 네 아까 여기죠 여기 먹다 말았죠 이거라도 좀 먹고 자 어디까지 돌아가야될까 자 어디까지 돌아가야될까 여기 더 없나 더 없어요 큰일 났네요 아니 아직 기회가 있을거야 뭐냐마 아 이걸 이용해서 자 로맨 그쵸 백개 백개 백개면 돼 네 됐어 죄없는 식물들을 때려잡으면서 네 백개 모았다 모았다 간다 나 간다 백개 모았다 가자 다시 돌아간다 여긴 뭐였죠? 여긴 뭐였죠? 아니 아까 먹보 어디 있었지? 여기로 가야되는거잖아 다시 돌아가려면 다시 돌아가려면 맞죠? 맞다 먹보야 자 쏴줄게 자 쏴줄게 자 쏴줄게 두근두근 자 백개 쏴야되요 먹어 시컨먹어 시컨먹으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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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더는 줄 수 없다 받을거야 배 받을거야 배가 뻥뻥해 지금부터 가보는거야 오 뼈 뼈 시언 행성이 됐어 새로운 행성이 탄생했다 간다 간다 너 일로와 내가 바로 봤어 걸리면 가만두지 않아 나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어딘가 어딘가 여긴가 안에 흠 흠 바로 뻥뻥차구요 아 진짜 이런애들이 너무 쉽네요 반대로 돌아가면 되지 음 됐구요 좋았어 으아챠 떨어져 보너스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아 페이크인줄 알았네 어 저 보너스 페이크인줄 알고 다행히 페이크가 아니 이렇게 먹는게 아니었어 그리고 네 저처럼 먹는게 아니었습니다 네 방금 저처럼 먹는게 아니었구요 네 방금 저처럼 먹는게 아니었구요 네 오 갑시다 동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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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드디어 오 메인스테이지 도착 뭐냐 여기가 보스냐 뭐지 이건 뭐지 뭔가 보호막으로 인해서 보호되고 있는 듯한 그 그런 느낌이군 흐아 좋았어요 어디냐 목표는 여긴가 아닌데요? 어디 들어가는 길이 있을거야 여기로군 어 뭐야 진짜 잘 만들었다 와 와 이 게임 와 이 게임 미쳤어요 와 와 와 장난 아닌데요? 동전 하나만 동전 하나만 동전이다 와 난이도 조절 완벽해요 와 뭐가이래 야 대박이다 동전을 얻으려면 밟아야된답니다 이거 뭐야 아 이거 모아야됩니까? 와 여기 잘못하면 떨어지는 아 떨어지지 않겠구나 아하 와 와 이 게임 미친거 같아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와 어떻게 야 닌단도 찬양해야겠다 와 와 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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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이거 뭐 하는 거지? 이게 너무 어려워요. 잠깐만요 됐다.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. 와 어렵네. 유후. 아 드디어 얻었습니다. 또 하나의 별. 유후. 어 해냈어요. 에그 플래닛 갤럭시 먹부에게 소원을 빌어. 의인 스타를 찾았다. 최고 기록 갱진. 스타를 가져왔고요. 새로운 갤럭시 발견. 어 테라스에 두 번째가 생겼네요.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 덕분에 새로운 갤럭시를 발견했습니다. 이렇게 파워스타를 모으다 보면 언젠간 저게 본거지도. 저장하시겠습니까? 네 그렇죠. 오케이. 아 좋습니다 여러분. 여기에서 끊어가도록 할게요. 이제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